자, 파이널 중에 파이널. 자, 극강 실전 모의고사 시즌 3가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우리 극강 실전 모의고사가 내세우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긴박하고 압박 속에서의 수능장에서 바로 얼만큼 심플하게 바로 원웨이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문항 강합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억지나 해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즌 3는 극강 시리즈 결정판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총결산으로서 6평, 9평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월 학평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상 압축적으로 정말 퀵 전달 드리는 부분은 이 시즌 3는 총 4회로 구성이 됐지만 결국 비로소 지금의 이 절박함 속에서 비로소 트이는 비트박스, 박터지는 수능 스킬, 결국 우리가 어떤 물리학의 문항이든 간에 수능 물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과 조합,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라는 거죠. 연조, 어, 비를 내세우고 함께 소통했던 분들은 이것의 그 절실함과 이 위력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문항이뼈가 내가 바로 상관관계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데 지금이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고치십시오. 여러분 시즌 3는요. 결국 실제의 숨길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고 마지막 한 방으로서 장담합니다. 문제 퀄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물만대를 이룰 수 있는 그 보장성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